안녕하세요 엑사인입니다 Who's that girl? 엑사인D 안녕하세요 엑사인D입니다 내 맘까지까지 살 나는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살라는 오늘이래요 여러분 기해년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뜻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도 하실 거고 이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, 모두모두 풍성하고 편안한 설 보내시길 바랄게요. 올 한 해 결심하신 일들, 하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셔서 어느 때보다 좋은 한 해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랄게요. 저희 EXID한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.